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도 산술계와 관련된 약간 응용문제 많이가 아니라 약간 응용문제 약간 좀 착안할게 있어 그정도만 봐줄 수 있어야 되는 순까지 산술계는 워낙 중요하니깐요 좀 더 많이 변형된 것들까지도 충분히 문제를 많이 달아보는게 좋단다 그죠? 가자 A가 마이너스보다 커 나갔구요 B도 마이너스보다 커 나갔대 이럴때 애더비 뿔 2 다음에 A뿔러스 1분의 1 더하기 B뿔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있겠죠? 맞네요 이거에 최소값 구하라 변수 두개의 최대초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포미가 이렇게 나와있고 근데 보통 주목해봐 보통 맥시멈 미니먼 문제가 나오면 변수가 한개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함수화 시켜서 해당하는 변수 하나가 변할 때 이걸 Y라고 할까? Y값이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봐주는게 일반적인 맥시멈 미니먼인데 지금은 변수가 AB 두개에요 두개인데 이거 봐라 두개인데 최대초소를 묻고 있어요? 변수 두개짜리 물 리는 없을테니까 그쵸? 만약에 변수 두개 이상 되는 최대초소를 물었다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돼? 산술기와 코슈바르츠 이런게 떠올라줘야 된다 이거야 그쵸? 아니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부등식의 영역 이런것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교과제로 빠졌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 내에서는요 산술기와 코슈바르츠 봤더니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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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거! 그러면 이거 넘기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야 넘겨볼까? 넘겨봐 넘겨봐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쵸? 이거 넘기면 그치? 또 넘기면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A 플러스 1이 양수 B 플러스 1이 양수 요놈이 양수 요놈이 양수 이? 쪼갤 수 있겠죠? 아하 끝났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선생님 이걸 어떻게 보죠? 그러니까는 미리 조금 선 경험이 있어야 되는거지 난데없이 천재처럼 바로 보이면 좋겠지만 그래 안그럽거든 자꾸 공부하면서 저기 있던 핵심은 이거였죠? 2를 1 1로 쪼갤 수 있느냐 이거야 그쵸? 그걸 봤다면 이제 봤어? 덩어리 이 덩어리 덩어리 이 덩어리 거기다가 역수골 끝났잖아요 그쵸? 됐어 치환해도 좋구요 이 덩어리 상태로 그냥 바로 전개해도 좋습니다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덩어리 시원했다고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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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시원해도 좋고 그냥 그대로 전개해도 돼 이렇게 어? 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1이죠 이렇게 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더하기 B 플러스 얼마 1분에 A 플러스 이렇게 나와 그치? 이거 전개하면 더하기 A 플러스 얼마 1분에 얼마다 B 플러스 1 나오겠구요 마무리 전개는 어떻게 역수골이니까 1 나오죠 그쵸? 따라서 정리해주면 B 플러스 1분에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에 B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거에 지금 최소감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봤더니요 빰빰빰빰빰 역수골 역수골 그치?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게 아까 이게 뭐야? 애플이도 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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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양수조건 뭐가 떠올라? 당연히 산술기야 끝났죠?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역수골 이 부분은 늘 크거나 같아요 이는 생각하지마 일단 얘는 생각하지마 이 부분 늘 크거나 같아 뭐보다는요? 2루트에 곱해줄까? F1분에 B 플러스 1분에 F1 이거 쓰고는 있다면 사실은요 쓸 이유도 별로 없죠 그냥 왜? 어차피 역수골이니까 이건 날라갈 거 아니야 그치? 그니까 이 놈은 늘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지 거기다가 플러스 2 플러스 해도요 부등호는 불변이고 변함이 없을 테니까 결론 얘는 2니까 2 더하기 얼마입니까? 예 4나운에 따라서 주어진 준식은요 항상 4보다는 크거나 같다야 이거의 최소값은 등호 언제? 4가 우리가 찾는 미니멈 값이 되겠습니다 그쵸? 다 분을 받아? 4 돌아와서 나중에 풀 땐 역수골 산술기가 보여야 되는데 핵심이 이거죠? 여있던 주어진 것들 넘겼더니 F뿌리리 양수 B뿌리리 양수 그래? 역수 역수 2를 뾰롱 뾰롱 쪼개서 이렇게 나눌 수 있냐 나눈 다음에 역수골 역수골 봤으면요 통째로 치환을 하던 또는 통째로 브리템션을 정리를 하던 하여튼 결론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요 응 됐어 가 어서 끝난 거야 역수골에 2를 쪼개는 순간에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 끝이다 됐죠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